잘 나왔어? 잘한다 와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원래 위에 그 라운스를 왜 이렇게 던져요? 우와 우와 바람 분다 조금 높은 곳 올랐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건가? 너무 추워 아 저 줄 서서 들어가네 설마 그건가? 코로나 백신 발 줄 여기도 그런 검사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구나 저 아스파이스도 보여줘야겠다 꺼내놔야겠다 저 앞에 가면 빠지는데 정신 안 맞으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밖에 생활을 못하겠네 슈퍼만 가야돼 병원 슈퍼 야구 내가 집에서 찍은 사진이 그래서 잘 나왔다 언니는 색깔로 나왔네 우리 흑백이야 이게 내 그거랬는데 번호 보이면 안되는 번호 갑자기 쏙쏙 없어졌어 헬로 근데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 노래가 왜 틀어놨잖아 왜 틀어놨까 그래서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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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을 일본 여기 저 저 진짜? 뭐? 캬 진짜로? 대박이다 캬 어 근데 근데 진짜 석 번쩍번쩍해 여기 또 광장이여가지고 그리고 뻥 뚫려 있어서 바람이 또 모여 일로 여기가 그 거리야? 어 여기서 봤어요 어딜 가나 이 471이 로고가 엄청 있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같아 아 천천히 진짜 차가워 뭐 무슨 향수야? 제일 유명한 게? 한 번 어 냄새 이상해 우리 생각보다 그리고 저런 거는 좀 약간 향 따는 거 있거든? 냄새가 이상해 옛날 사람들 많이 안 씻을 것 같아 뭐라까봐 진짜 독하다 우와 향은 예쁘게 응 오 얘 냄새 괜찮아 어 얘 아니야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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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상한 바닐라 냄새나 마스크 안해서도 냄새 나? 약간 향수 냄새가 나 아 해가 나 우와 며칠 만에 해를 본 거 같은데? 응 며칠 만에 왔다 우와 코로나 테스트를 이렇게 해? 그러니까 너무 너무 야외 갑판대 그냥 너무 야외 갑판대 그냥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렁드렁이야 얜 준비 완료야 약간 기다려야지 누나가가 기다리라고 아 진짜 길다 신나가서 으응 했어 안 했어 가만히 기다린다 그치 가만히 기다려야 해 이리 고추냉은 조금만 잘 먹겠습니다 다이어트 자일아 안녕 안녕